우리 땐 안그랬지 우리 때도 안그랬습니다 아 이정도는 아니었지 우리 때도 안그랬어 뭐 왜 이렇게 안먹어? 요즘 애들은 좀 심한거 같아요 아니 나 때까지만 해도 안그랬어 요즘 애들 진짜 심하긴 해 우리 때는 엄마 이정도까지는 안 힘들었잖아 진짜 심하지 요즘은 나 때보다 더 어려운거 같아 팍팍하지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 우리 땐 그래도 낭만이라도 있었는데 우리 딸 지금도 잘하고 있어 니들이 고생이 많다 다한다 수고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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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 수고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